매너치득을 준비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과 사수리입니다. 이번 영상은 차로 유지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장래기능 시험 보실 때 차가 똑바로 가는데 똑바로 못 가는 분들이 가끔 계시죠? 그럼 어떻게 하면 똑바로 가는지, 어디를 보고 맞추고 가면 좋은지 이런 걸 다양하게 좀 알아볼까 합니다. 차로 유지가 안 되시는 분들 이 영상 꼭 보시고요. 장래기능 시험 보실 때 차로 유지가 안 돼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차로 똑바로 가는 거 되게 어려우시죠? 우선은 차로 똑바로 가게 하려면 핸들을 편하게 잡으셔야 돼요. 핸들을 편하게 잡아야 되는데 이걸 꽉 잡다 보니까 핸들을 너무 꽉 잡다 보니까 여기 손에 힘이 들어가 가지고 자꾸 핸들이 움직이거나 또 상황에 따라서는 내가 핸들을 조작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핸들이라는 게 우리 시험 보는 차량들은 얼라이먼트가 잘 맞지가 않아요. 100% 얼라이먼트가 완벽하게 맞지 않다 보니까 가만히 핸들 잡고 똑바로, 핸들만 똑바로 가면 똑바로 갈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차가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타이어 공기압이시죠? 타이어 공기압도 인간이 그냥 이렇게 에어를 쏴 가지고 넣은 거기 때문에 100, 100 똑같이 맞출 수가 없어요. 에어를 그럼 한쪽이 또 쏠리죠. 그리고 우리가 도로는 이 수평이 아니라 약간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면 한쪽으로 물이 흘러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핸들만 또 길이 직선으로 보이니까 핸들을 똑바로 잡고 똑바로 가면 똑바로 가겠지 절대 똑바로 안 가진다는 걸 명심하시고 상황에 맞게 미세하게 조절하시는데 이걸 또 많이 조절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많이 조작하시면 이 도로 폭이 3m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쪽으로 쏠리다 보면 또 많이 꺾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바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핸들은 가볍게 엄지를 넣지 말고 바깥으로 빼셔 가지고 라켓을 잡듯이 넣지 마시고 잡아 주시고요. 그리고 똑바로 가는 거는 잘 보시면 왼쪽에 중앙선 보이죠. 이 중앙선이 내가 잡은 손등을 이렇게 스쳐 가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화살표 보이죠. 저 화살표 가운데입니다. 내 오른쪽 무릎 있죠. 오른쪽 무릎하고 딱 일치해요. 또는 우리가 핸들을 잡을 때 보통 9시 15분을 잡는데 이렇게 잡으시면 12시에서 1시 정도 잡으시면 이 손이 견눈지를 봤을 때 똑바로 가운데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릎하고 내 손하고 지금 딱 일치하죠. 그죠? 이 손이 가운데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핸들을 잡고 간다든가 이렇게 하면 똑바로 갈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손이 가운데서 자꾸 벗어나면 안 되겠죠. 벗어날 때마다 조작을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떼고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브레이크를 떼고 그러면 핸들이 똑바로 이렇게 가운데로 가게끔 이런 식으로 가시면 이렇게 조절하시면서 가면 똑바로 가겠죠. 그리고 땅을 보지 마시고 멀리 보시고 핸들은 가볍게 이런 식으로 가면 똑바로 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차를 유지하는 방법 다시 알려드립니다. 왼쪽 중앙선이 내 손등을 이렇게 살짝 스치면서 간다는 느낌 또는 오른쪽 무릎이 바깥 라인이 가운데로 간다는 느낌 그래서 무릎하고 딱 손을 봤을 때 12시에서 1시를 잡아 주시고 이 손이 가운데로 그리고 땅을 쳐다보지 마시고 멀리 보시고 어깨 힘을 빼시고 가볍게 그리고 상황에 맞게 미세하게 조절을 해 주시면 돼요.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차로 유지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차로 유지 아마 잘 될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슈레스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